저번에 경남 때는 2대0을 이기고 있다가 역전패 당해서 많이 아쉬웠는데 오늘은 그래도 추가 시간에 골 먹었다가 마지막에 또 병준이 형이 헤트트릭 달성하면서 역전승 할 수 있게 해줘서 팀원 전체가 너무 고맙고 엄청 값진 승리인 것 같아요. 병준이 형 뛰는 거 보고 키고를 했는데 병준이 형이 뭐 다 했죠. 아무래도 일단은 저희가 추가 시간대나 이제 마지막 5분 이럴 때 골 좀 자주 먹다 보니까 이제 또 가운데를 안 내주는 운동도 많이 했고 또 그 안에 집중을 하는 그런 훈련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좀 힘들 때 좀 한 발 더 뛰는 훈련 그런 걸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. 계속 퐁당퐁당이네요. 죄송합니다. 웃을 일이 아닌데 이게 그래도 이제 아직 경기가 많이 나왔으니까 저희도 최선을 다하고 있고 더 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. 병준이 형이랑 저번에 밥을 사줬는데 병준이 형이 저희를 사줘서 그런 것 같아요. 한 번 더 저를 저하고 또 정인이하고 밥 사줬는데 한 번 더 사주면 저 또 어시스트 하고 정인이도 어시스트 했잖아요. 밥 사줘서 그런 것 같아요. 한 번 더 사주면 한 개 더 한 개 더 어시스트 해주고 안 사주면 또 안 해주는 거고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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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improves by 지금, I'm really positive about the future. I feel great, I actually came back 5 weeks which was really fast, I broke 2 rib, completely broken, but I only rested 2 weeks before and then I started training in order to come back and help my team so I want to say a big thank you to our physical coach and the physios of our team, they did a great job 제가 처음으로 돌아가서 저는 정말 행복한 제 팀에 도움을 드렸습니다. 저는 손님과는 자신의 판매가 없지만 한국의 판매가 안 좋습니다. 한국의 판매가 안 좋습니다. 모든 K-League가 없었을 때까지 다가가고 싶습니다. 모두가 다가가고 싶습니다. 이 코로나 바이러스와 이 시각 세계가 이挑戦을 추천드립니다. 그리고 또 다른 스태디오를 볼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